안녕하세요.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. 11살 때 처음 만난 여자였는데. 손리야 우리 이제 사귀자 똥 싸고 있네. 빨리 오라니까. 같이 가주니까. 같이 가.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고. 아하. 내가 장장 18년을 쥐 뒤에 서 있었는데 그냥. 니누는 아직도 나 남자 아니야. 닥쳐. 부산 27도로 후답지근하겠습니다. 날씨의 김현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똥 싸고 있네. 너 어디 있다가. 땅총 땅총 뱃밥. 결정적으로 행운이 안 돼. 고맙습니다.